이 강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일절 기념을 해서 최고로 내가 대중들한테 다시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계속 팩트TV가 잘 촬영을 해줘서 영상자료도 첨부할까 합니다. 저희 전체 강의의 구조가 우선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주장의 문제점을 한 4강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세계 다른 나라의 독일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역사 아니면 역사 교과서 필자를 통해서 직접 들어본 얘기 이렇게 해서 쭉 강의를 해서 구조를 짰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그러면 우리는 역사 교육을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해야 될 것인가 일종의 대안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오늘 김유쿤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 교육을 우리가 왜 하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의 역사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유쿤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아마 나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따 끝난 다음에 종강일이면서 그분들 얘기도 또 합니다. 두 분이 끝까지 안 빠지고 나왔죠? 우리 한 번은 여기 온 것 같고 또 한 번은 왔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의심 본 얘기도 있다 끝난 다음에 잔디 들어오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드립니다. 우리 김유쿤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독산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독산고등학교에서 제자도 하나 와있고 독산고등학교 가기 전에 신현고등학교 있었는데 신현고등학교 제자도 한 분 와 계시네요. 아까 방금 우리 경찰하고도 인사를 했는데 그 경찰은 제가 신현고등학교에서 담임했던 학생입니다. 좋은 세월이었으면 아마 그 친구가 우리 집회를 안내하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잃었습니다. 거리강좌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하다 제가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서 매듭 짓는 시점이 좀 되니까 좀 아쉬움 같은 것도 한편에서는 좀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추운 겨울 내내 여기서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를 들고 거리강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 전혀 달라지지 않고 지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교과서를 만들 때 준거가 될 수 있는 편찬 기준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거리강좌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다른 출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역사 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제목은 역사 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 교육이 지향할 가치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교과서나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아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을 탐색한다라는 말이 참 하기는 쉬운데 대안이라고 하는 게 늘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새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정치가 있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그게 우리 현실에 터하지 않고 관념 속에서만 새정치를 생각하다 보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역사 교육의 대안을 탐색한다 이런 방향인데 그렇다면 역사 교육의 대안을 탐색하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오늘 우리가 터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역사 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의 대안들을 주장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과정이 역사 교육의 대안을 탐색하는 그 노력의 핵심적인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한 시간 안팎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역사 교육의 대안에 관해서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길게 끌어내기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교육의 교육을 그리고 이 국정화 과정을 그리고 이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도 충분히 역사 교육의 대안에 관한 우리들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 7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글을 한편 가지고 준비하긴 했는데 이 글은 오늘의 목적에 맞게 쓴 글은 아니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얘기를 빨리 막 후겁지겁 끝내면 먼 길에 오셨던 분들이 돌아갈 때 너무 아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사태를 놓고 정리했던 글을 좀 소개해 좀 목적이 비슷한 글이어서 가지고 와서 나눠드렸으니까 그냥 나중에 편히 돌아가셔서 읽으시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했던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던지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다시 말하면 검정으로 진행되어 검정으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 단 한 종류로만 발행하는 이 사태 그리고 이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했던 이 사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태를 어떤 용어로 정리할 것인가 어떤 용어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제가 던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겠죠. 국정교과서 논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어떤 언어로 표현할까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소동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는 그게 그냥 안 일어났으면 괜찮다. 지금도 그게 없어지면 새롭게 토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고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생산적인 논의들을 많이 새롭게 해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동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좋은 단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강릉이라는 단어도 이 말은 이거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이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저는 찬성을 공공연하게 찬성했던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 제가 어떤 보수 언론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한 적이 없었죠. 국제사회, 상식적인 국제사회 어느 사회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공론이었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화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를 진행했다라는 건 강행이라는 표현 정도는 사실은 너무 약한데 그래도 종입적인 언어를 쓴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국정교과서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던 정부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그 많은 근거들이 실제로는 확인해 보니까 다 사실의 근거가 없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것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 사태를 어떤 용어로 표현할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강행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그래도 좀 적합하고 소동이라는 표현은 또 적합하고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이어져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쿠데타라는 표현도 또 흥무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던지고자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쓰인 드리기에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정화를 주장하면서 내놓았던 많은 국정화를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주소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올바른 교과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올바른 교과서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고 싶어요.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과서가 올바른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해오셨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정부 여당에서 말하지 않는 방식의 올바른 교과서는 또 가능한가 그러면 역사 교과서 앞에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제가 던지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는 통합 교과서라는 표현도 쓴 적이 있죠. 그런데 통합 교과서라는 표현도 사실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통합 교과서라는 말 속에는 여러 다른 견해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혹은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단일한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겼다라고 봅니다. 이런 자식들도 부모가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들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똑같지 않은데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모조차도 생각이 같지 않은데 그런데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그 자체로 존중받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이런 방식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간주하고 그래서 통합된 교과서가 필요하고 통합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상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전체주의적인 말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 자체로 대단히 옳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는 교과서 통합교과서라는 말을 안 쓰고 올바른 교과서라는 명칭을 정부의 당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과 통합교과서라는 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교과서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총리가 나서서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한 자리가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할 것인지 국정으로 발행할 것인지는 차관이 보통 결정한다고 합니다. 장관이 영으로 결정이 되지만 차관이 전결사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아마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걸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1%만 올바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고 나머지 99.9%가 편향된 교과서다라는 거죠. 올바른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IS라는 말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준 적이 있는데 IS 같은 발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계대를 갖고 있든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얼마나 합리적이든 이런 것 자체가 문제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발상 속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들은 0.1%임에도 불구하고 99.9%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틀렸으니까 올바른이라는 말 속에는 네가 틀렸으니까 조용히 있어라가 아니라 틀렸으니까 밟아서 없애도 좋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상황이 한 두 가지쯤 있었는데 우리 옛날 한국 역사 속에서 위정척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양사를 공부하면서 종종 받던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 올바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반대하고 반대하니까 밟아야 밟아서 죽이지 않으면 이단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단과 동조한다고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죠. 이런 무서운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표현입니다. 올바른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올바른 교과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전혀 옳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최소한 어느 한 사람도 같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준비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엊그제 정말 황당무게한 일이 있었죠. 애국심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역사교육과 애국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교육은 애국심을 함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이 질문을 세 번째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공무원회에서 의결되었다라고 하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민주성을 삭제하고 애국심을 끼워넣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디까지 역사가 퇴행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성이라고 하는 말은 헌법 제1조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이게 헌법 제1조의 가치죠. 그런데 민주성을 삭제하고 애국심을 넣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할 가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니까 그냥 그걸 넣는다라는 정도까지는 뭐 그거 정도까지면 아마 그렇게 화가 나거나 어이없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민주성, 공공성, 청렴성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애국심만을 넣었다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정말 그분이 애국심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민을 그들 스스로 정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할 때 국민을 동원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은 애국심 함량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지 않으면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정기국회 때 했던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한 일들을 구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은 자학사관에 물들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의 역사관 저는 굳이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사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굳이 애써서 표현해 준다면 긍정의 역사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긍정의 역사관 혹은 우리 역사를 우리 역사에 잘한 점만 배워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애국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국정화를 추진했던 분들이 많이 내버렸던 주장들입니다. 확인을 굳이 하려고 하면 총리 말고도 아니 여당 대표 말고도 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야기 속에도 거의 비슷한 단어를 뽑을 수 있고요.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애국심을 갖는 학생들로 기르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현재 역사교과서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긍정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의 역사관에 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은 니 탓이다 역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역사가 너희 선배들이 애들이 입장에서 좀 그렇게 되겠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역사를 잘 읽어서 이만큼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그런데 너는 왜 니가 취직을 못해도 나라 탓이고 시집 장가를 못가도 나라 탓이고 다 나라 탓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제 이야기가 사실 김우성 대표가 10월 10일 날 했던 워딩입니다. 해외조선이라고 말들 하는데 해외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청년들에게 김우성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역사는 긍정적인데 잘 발전해왔고 살만한 세상인데 세상이 잘 못 돌아가는 건 내가 그 구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겠다.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니 탓이다라는 역사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실제로 긍정의 역사 홍보 성취 역사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사람 성취 역사 이면에 있는 어두운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가 빠져버리는 그래서 역사 전체를 한꺼번에 성찰할 수 없는 이런 반쪽 역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실제로는 대단히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역사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국가의 역사입니다. 정권의 역사고 그 정권을 담당했던 이른바 힘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긍정의 역사는 많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2015년을 살았던 청와대에 있는 분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15년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다 저마다 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오직 특별하게 몇 사람 그들만의 역사가 유일한 역사다 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 물론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긍정의 역사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공한 부분만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없도록 만들고 성공한 극소수 사람들이 이야기와 마치 우리 역사 우리 국민 모두가 지내야 할 그런 생각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처진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처해있는 각자가 처해있는 조건에 대한 이해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공적인 역할이나 우리 사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들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인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긍정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는 모든 분들께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의 구성원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특정한 지역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공동체 이론으로도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심 교육만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는 건 뭐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그가 누려올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생각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율성 그 사회의 다원성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거죠. 인류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도 잃어버리는 거죠. 애국심만 강요하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국민이라는 점만 강조하게 하고 국경이라는 틀 속에 사람의 생각을 가두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국심 학량도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강요되는 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는 제가 가르쳐는 학생이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이 국가가 필요할 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내던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걸 지향하는 그런 삶보다는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그 첫 문장 390석자의 첫 문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는 그 문장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요즘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요. 자 어쨌건 날씨도 추워서 제가 말이 좀 중어무건됩니다만 세 번째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그겁니다. 역사교육이 애국심 교육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사관 혹은 긍정의 역사관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1강에서부터 9강까지 과정에서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역사인식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어떤 역사교육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피할 수 없어서 짧게만 몇 가지 언급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성공한 대한민국 이러한 내러티브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제가 준비했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화 산업화가 모두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를 좌편향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산업화 중심의 역사인식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른바 역사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근현대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들의 핵심은 저는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현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세력의 역사인식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아마 신자유주의 역사인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시장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역사인식 이 역사인식이 현재 국정화 사태까지 이어져오는 이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정치사회에 출현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억울하다고 봤던 이런 점들을 좀 뭐 권력의 힘을 빌어서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도 붙었고 혹은 북한을 미워하고 반공주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붙었고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랑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처음 출범했을 때랑 모습이 좀 다른데 두 번째 교학사 교과서 역사인식이 초기 뉴라이트 역사인식보다 훨씬 더 제가 보인 퇴행적이라고 봅니다. 초기에는 신자유주 역사인식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갈수록 퇴행해서 현재는 민주공화국이 같이 그 자체에 대한 도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산업화 경제성장 중심의 역사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경제성장 이것이 이외한 가치였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다른 게 붙어서 퇴행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칠 독재를 은폐하고 미화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자체가 사라지게 돼 위축되거나 위축되거나 축소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 그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역사인식들이 축소되고 왜곡되면서 반공과 반국이 교과서가 지향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긍정의 역사관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역사관 긍정의 역사관 이라는 말 혹은 성공한 대한민국 이라는 내러티브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잘 정리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취향할 새로운 역사인식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에 대한 공부와 교육과 토론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역사관 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2015 교육과정이 9월에 통과됐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고대사 파트가 좀 늘었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긍정의 역사관 이라는 말을 내걸고 사실은 근현대사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고대사에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칠독재 미화 한다라는 비판들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사 쪽에서 과거 우리 역사가 대단히 화려한 역사를 가졌다 과거 우리 민족이 대단히 화려한 역사를 가졌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부풀려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원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칠독재 미화 비판 논란을 잠정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성공한 대한민국 이란 내러티브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이런 얘기였고요 뭐 저도 손실연이 굉장히 충시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일곱 가지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질문을 충격에 나이를 해놓고 나니까 이거 책 한 권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있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습니다 박수 박수 쳐달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닌데 다섯 번째 제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는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건 검정교과서를 지지하자는 운동인가 이 질문이 제가 준비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분들은 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을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좀 뭐 역시 나간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겨울 방학 동안 했던 일 중에 조금 보람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 과정에서 나왔던 성명서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읽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국정교과서 찬반 반대 주장들을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국정교과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성명서들도 중모아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열받지만 또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됐고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데는 이만큼 흥용한 텍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에 관해서 혹은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권해보고 싶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분들은 왜 반대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검정교과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건 아니죠 사실은 검정교과서가 처음 나왔을 때 2003년입니다 근현대사 교과서가 처음으로 검정으로 나왔을 때 학교에서 준비했던 공동학술교회가 있었어요 검정으로 만들어진 근현대사 교과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관한 역사계의 검토회의였습니다 즉 학술 대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 제대로 고쳐야겠다 제대로 고치려면 무슨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2003년에 막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가 시뻘같아라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국교과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면서 교과서 포럼이 등장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교과서 좌표명 논쟁들이 아주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불붙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정교과서가 갖고 있었던 혹은 그 검정교과서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나 거기에 담겨있는 역사인식이 갖고 있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활동이 막 시작되려던 차에 이것도 못 고치면 이거 이 지점도 못 지키면 안 되겠다라고 이런 절박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운동으로 지금까지 표현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끝없이 부태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2013년에 만들어졌던 검정교과서는 뭐 좀 부끄럽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교과서를 혹은 검정제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성명서도 쭉 읽어보면 검정교과서로 반대 국정화로 반대했던 분들은 보면 크게 보면 두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흐름은 그 내용이 친일 독재 미화로 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실제로 뭐 친일 노골적인 친일을 담을 것인지 노골적인 독재 미화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노골적으로 담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끝내 편찬 기준화를 끝내 공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공공연하게 독재를 미화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큰 우려가 요즘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의식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구강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긴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내용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수많은 성명서들에 등장했던 이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국가가 만드는 단일한 역사교과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아이다 획임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국정화 반대운동의 한 흐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속에서는 주된 의견이 아마 이 지점 아니었을까 싶어요 획일적인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되었든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아이들에게 다른 빛간의 삶을 살아왔던 아이들에게 국가가 단일한 생각을 주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반금 다 이런 규격적 가치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사회에서나 정치권 내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주입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반대 여론이 정말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 수많은 성명사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정교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빚어지는 변주가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사들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명사들 쭉 살펴보면 그 속에서 금정의 역사관 혹은 친일독재 미화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친자본 반노동 신자유주적인 역사인식이다 라는 문제를 지적한 그리고 본질적으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가 검증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과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이런 희림들도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국정화 반대가 검정교과서 지지는 아니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할 역사교육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나 우리 교목 혹은 역사교육의 지향할 가치에 대한 전면적 성찰의 과정이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들을 쭉 읽으면서 이전 시대에 운동권에서 나왔던 이전 시대에 민주화운동 진행에서 혹은 비판적 지식사회에서 나왔던 성명서나 의견표명과 다른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서 그건 좀 특별히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논거를 찾아감에 있어서 이전과 좀 달랐던 점을 저는 몇 가지 정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헌법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국가 혹은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여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혹은 친일독재 미화교과서를 반대하는 논거를 헌법과 민주공화국이 같이 해서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점은 이전과는 좀 달랐던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에 대한 반대운동 과정에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관한 성찰의 과정에서 획득된 성과이기도 하는데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서 인권이라는 언어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교과서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굉장히 소중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둔 성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3년 유엔총회에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라고 하는게 채택된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역사교육이 일반적으로 지향할 가치 역사연구와 교육에 지향할 바람직한 태도 교과서 발행제도 교사 역할 등등에 관한 보편적 국제적 기준에 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인사가 우리 사회에 소개됐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인권이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 표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교육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점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육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고등학생 운동이 있었고 청소년 운동이 있었지만 이번 국정화 공명을 거쳐오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문의신호를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발견해가는 것이고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정화 반대 운동은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과정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담은 어떤 활동 과정을 정보하는 문서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반대 운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가 현실화되어 있지만 국정화 반대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가 무조건적으로 퇴행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든 이런 과정이었다 라고도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안에 관한 얘기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제 말 속에서 지향할 대안적 가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역사교과서 제가 준비한 여섯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대안교과서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역사교과서 역사교육의 대안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4개 교육청이 대안적 역사교제를 개발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세종시 강원 그리고 광주 4개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대안적 역사교제 개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증이 많습니다 대안적인 역사교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면서 도전교과서를 만드는 건 이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국정교과서를 위로부터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권력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일종의 정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들이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역사교육의 대안에 관한 얘기를 대안을 세워가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국정화 반대운동 과정에서 대안적 역사교육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만들어진 지 43년 됐죠 2016년으로 43년째가 될 겁니다 43년째가 되는데 국정교과서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대안적인 역사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 그 모습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역사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2004년 이후에 역사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빛깔로 훨씬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아이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운영 잘 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림이 근본적으로 좌절된 게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과정들이죠 국정교과서에 대안을 탐색하는 노력들은 몇 가지 관례로 이루어졌는데 역사께서 얘기했던 건 역사께서는 국정교과서가 담고 있었던 역사 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교과서가 민중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살아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관광한 시민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역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한범이 형성했었고 또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도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단일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역사학에서는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역사학은 진작부터 국정단일 메리티브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방식의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사교사들도 진작부터 국정교과서 방식이 아니라 단일한 형태의 역사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대안적인 역사교육들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002년에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책 제목이 아마 살아있는 이런 용서가 붙은 책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교과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순사가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에 붙었던 건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화석화된 과거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공부는 내일 살아갈 아이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수업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라는 사실 그런 말을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때 지어낸 말이고 창간서도 그때 제가 썼는데 창간서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말들입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육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책들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책을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2002년에 저희들은 그 책을 냈습니다 살아있는 한국사교육 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정말 공들여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은 다른 것이 가능하다는 걸 배워드리기 위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자기가 서있는 곳에서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교제를 만들어서 쓰시라 우리가 이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은 다 공개하겠다 다 공개하고 그럴 테니까 각자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그런 교육을 하자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대안적 역사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료는 일본과 중국에서 제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문제 근현대사 혹은 고대사를 놓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 문제이 적절하게 이어졌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역사학교와 역사교육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혹은 중국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잘 공부하면 새로운 미래를 격속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역사를 잘못 공부한다는 건 심각한 국제 분쟁의 소재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사교육이 국가중적 가치에 매몰되어 버릴 경우 어떤 일을 가져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데 역사를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운동들을 펼쳤고 공동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책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인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서로 상대 국가에 가서 세미나하고 수업하고 이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했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역사학교와 역사교육교와 역사교육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대단히 아쉽지만 대단히 아쉽지만 2007년 교육과정은 그 과정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2007 교육과정이 제대로 현장에 뿌리박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썩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초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구체화된 시점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과정 자체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한 뭐 뭐 뭐 구데타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역사구데타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2007년 정도까지 역사교육의 대안들을 탐색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거두어낸 이뤄낸 최소한의 성과조차도 사실은 아쉽게 제도화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시작하고 싶은 건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탐색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정화 국면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에서 진행된 진행된 역사교육 조례에 관한 얘기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역사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역사교육을 하겠다 이런 걸 조례로 만들었는데 조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참된 역사교육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인데 그리스도 참된 역사교육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역사교육을 정의해놨는데 정의해놓은 곳에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교육이 지향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거기는 참된 역사교육 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시민을 기르는 역사교육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건 뭐 제도화 되지는 못했지만 야당이 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의 당론으로 갖고 있는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화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국정화금지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일독재 미화를 반대한다라는 차원을 끼워놓은 것을 역사교육이 교과서 자체가 다양해야 되고 역사교육은 그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법안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교육이 지향을 가치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언급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용 차이 이해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우리 역사교육에서 봐오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법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적이 없고 그 법안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또 이 법안이 또 우리 시민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거려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이 중요한 성과를 또 반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일곱 가지 질문 하나하나가 몇 시간짜리 이야기거리여서 이 이야기도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저는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거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방향에 관한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얘기를 마칠 건데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두루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사회의 국민적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분단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도 좌우 논쟁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좌우 사이에서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치 교육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며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좌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할 어떤 교육의 기본적 기준 정도는 함께 만들어서 적어도 네가 좌파도 무파면 떠나서 최소한 이런 정도 서로 지켜야 할 지점 선을 지키면서 함께 시민교육을 해가자 이런 것들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그것이 어떤 국가권력의 법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도덕적 정당성을 일정한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어도 도발사회의 교육을 진전시키는 데 적절하게 기여했었다라는 생각들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굳이 비교하자 이걸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국정화 문제를 놓고 활발한 찬성의 진영이든 반대하는 진영이든 간에 활발한 토론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되지도 않는 거슬랄 가지고 지원해서 국정화를 해야 한다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정말 역사교육이 지장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활발한 토론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의 교육과 역사교육의 지장을 가치에 관해서 폭넓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했더니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나름대로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역사교육 역사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일반이 지향하는 가치를 전제한 바탕 위에서 역사교육 문제도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든지 간에 두 가지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른이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전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점을 전제로 하고 모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제는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개인의 권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 자율성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억압하지 말고 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모두 이야기에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 바탕 위에서 우리 역사교육의 지향을 같이 대한민족 교과서의 방향 이런 것들에 관해서 4개 정도의 명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오늘 참가하신 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글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있는 얘기들입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명제로 제 이야기를 매듭짓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국가주의를 넘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형성하는 교육으로 역사교육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 자체를 이렇게 정의해놓고 그 속에서 역사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사라는 말은 안좋아하는 말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절이 이렇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교과를 만들어서 만들고 현재에 가까운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 수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역사를 만들고 제가 말썽이 일부러 세 번째는 공부해야 되겠다 수생은 내용을 지출로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달성하고 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 수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실 밖에서 논쟁적인 건 마땅히 교실 안에서도 논쟁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애들은 무식하고 모르니까 어른들이 생각해서 어른들이 생각하고 어른들이 될 때까지 순수하게 길러야 한다는 건 사실은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밖에서 논쟁적인 건 마땅히 안에서도 교실 안으로 가져와서 논쟁적인 논쟁할 수 있고 그렇게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 명절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람직한 역사 교과서 무엇이어야 할까 이 이야기입니다 많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에게 맞는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 저마다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번째 교과서에 관한 명제입니다 재미없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일단 매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사상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인데요 조선시대 왕이나 왕자 세자들한테도 역사 교육을 했는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왕도 못 보게 했잖아요 그때 왕도 못 보게 해가지고 투명성이나 그런 걸 진실이나 요즘 말로 하면 팩트를 다 지켰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 보면 조선시대보다 못해요 지금 역사하는 것 보면 그래서 비록 제가 지금 사상사 공부하고 있지만요 역사는 사실과 사실이 진짜 100%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리응답이 아니라 본인의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예 좋습니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 네 저기 두 번째부터 이번에 마지막 역사교육까지 참석하게 된 고등학생 이혜민이고 현재 역사교사 지망 중인데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미래의 역사교사로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교육에 대한 가치와 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좋은 역사 선생 혹은 역사 그 자체보다가 교사는 아이들을 만나는 존재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저를 소개하는 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어디에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친절한 교사가 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멘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좋은 역사교사이기 이전에 친절한 아이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교사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어른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진짜 없으신 거죠? 아마 질문보다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추운데 한 시간 넘게 열강을 해주신 김효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간단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몇 번째인지 모르는 문화재를 잠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성남의 돌마우동학기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남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지만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약간 또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저의 계획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10대부터 또 제가 이제 더 어르신들 중에 몇 대까지 있을지 대충 봤을 때 한 70대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70 역사 콘서트로 한번 할까 했는데 추운 관계상 생략하고 한 3분 정도의 이야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이야기 혹은 자신 현재의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 뭐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방금 전에도 역사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말해줬는데 또 한 명의 친구가 길거리 역사 특강에 매번 참여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모시고 한번 그동안 길거리 역사 특강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누군지 알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네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가 꾸민 학생인데요 이제 20살 돼서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국정교과서 사태를 듣고 나서 제가 평가했을 때는 박근혜가 스스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선 게 아닌가 평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소녀상까지 철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속에서도 그 역사 강의도 듣고 소녀상도 지키고 뭐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말보다 그동안 이 길거리 역사 특강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곳을 지켰다는 것 그 행동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미래가 밝다 한 명은 미래의 역사교사가 있고 또 한 명은 미래의 역사학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역시 저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지금은 비록 법의 노조가 되었지만 법의 노조가 되었다고 며칠 전 다시 또 한 번 이상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열심히 싸우고 계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변성호입니다 오늘 종강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종강은 자국은 즐겁습니다 그렇죠? 뭔가 끝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자란 것 같고 또 미래를 기약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10강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조금 더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국사 국정화 문제 또 역사의 문제가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짧게 오는 작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시가 이루어진 가을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해왔습니다 작년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국민대회를 만들어내고 촛불을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촛불과 더불어 문화재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거리 강자가 우리의 운동 또 우리의 실천에 어찌 보면 사상의 무기가 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투쟁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 강자 10강을 끝냅니다만은 아마 봄이 되면 더 많은 기획을 가지고 또다시 거리에서 또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앉아있는데 발언을 좀 이야기하라고 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면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신영옥 선생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고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거리 문화제도 오늘 하고 잠깐 쉬게 되는데 신영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오는 가장 먼 여행인데 또 가슴에서부터 발로까지 가는 또 하나의 여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습의 과정이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그런 강자와 문화제였다면 또 많은 여기 계신 시민들과 함께 또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추운 겨울 이겨내면서 오늘 이 10강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기 한상권 상임 대표님들 계십니다만은 강사하우스 역할도 하셨는데 우리 강사분들과 또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 국정안 저진 네트워크의 집행팀들이 물심양룡으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한번 힘차게 고생하셨다는 박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10강 개근하셨다는 분도 있는데 추운 겨울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왜 생각이 났었냐면요 모든 걸 공개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비밀리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뭐가 나올까 집필지는 도대체 누구고 편찬 기준은 도대체 뭘 갖고 가서 만들까 하는데 이것이 그것과 꼭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판도라 상자를 아마 11월 달에 열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비공개한 상태라면 얘기한 대로 11월 달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그러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판도라 상자를 단순히 호기심에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본과 권력의 탐욕이 그 스스로를 드러낼 건데 이건 분명히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끊임없이 함께 할 것이고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모든 재앙이 다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뚜껑을 다 펐는데 그 판도라 상자의 마지막 남은 게 하나 뭐였죠?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순히 한국사 국정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지금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참 어려운 시대 참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겪고 있습니다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 힘차게 하나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국사 국정화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 엄혹하게 다가오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 권리, 전교조의 합법화도 저희는 반드시 이뤄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 전교조는 반드시 합법,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울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각계각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투쟁이 왔는데요 역사교사들도 저희들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여기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역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모두도 열심히 싸우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어떤 마음속에 끓어오는 분노를 잘 참으면서 몸으로 행동했던 한 선생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안 구했는데요 강태봉 선생님 나와서 그동안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저보다 더 열심히 불의에 맞서 싸우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게 되게 쑥스럽고 일단 학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교문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그런 걸 좀 꾸준히 해서 아마 지금 김남순 선생님이 저를 불러낸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인 거는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옮긴 학교에서도 이걸 들고 있어야 되나 첫 해는 몸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걸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판도라의 상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 희망이었던 것처럼 희망 잃지 말고 다 같이 열심히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꼭 한마디는 더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딱 한분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한상곤 선생님은 마무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는 시민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모든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우편향입니다 우편향 좌편향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국정화 저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역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님들이 진정한 정말 좌가 뭔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걸 좀 좌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자본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닙니까 정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교과서를 그런 좌편향 교과서가 나와야 중간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간도 없죠 우리는요 중간도 없다 보니까 더 우로 가고 있다 참 너무 아쉽고요 그런게 많이 함께하는 우리 전제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분들이 더 좀 좌쪽으로 많이 클릭하는 운동들을 해나가야 그래야 이게 정말 좀 우리 팀구 선생님 역사 교과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좌우논쟁이 됩니다 지금 좌우논쟁이 아닙니다 이건요 이게 무슨 좌우논쟁입니까 진정한 좌우논쟁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교과서 그런 운동 그런 실출 운동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들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우와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 대표로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힘겨운 투쟁이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낸 한상권 교수님 모시고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권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2015년이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박근혜를 만나서 사실 이 국정화가 박근혜 안 했으면 없었을 거고 그 국정화를 내가 만약 안 만났다면 학자로서 내 모습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갔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총이죠 이 은총을 참 받아갔고 학자로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자가 연구실에만 아니고 길거리도 나오게 될 수 있는 계기는 역시 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은총을 잘 살려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가 사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저항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다 한번 역사학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시국선언이라는 게 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거 갖고 학자가 시국선언했지 역사학자 전체가 역사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정화가 74년에 10월 20일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사학자들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한마디도 못했냐는 게 하나는 폭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역시 민주주의라는 신념보다는 그 당시 박정희가 맹하는 민족주의 담론 속에 민주주의라는 담론이 하위 개념으로 내면화됐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걸 비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40년 지나면서 학자들 자체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담론이 민족주의라는 그 담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역사학계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떤 역사학자들 전체가 이 서명을 할 수 있었겠고 발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사학사적으로 볼 때도 2015년 이 사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학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아마 이게 박근혜가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전사회적으로 사실 기회를 우리가 받은 은총의 기회였다 역사학계 제자로서는 상당히 은총의 기회였고 또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또 만들어졌죠 그 이전까지는 역사책이 그렇게 팔리지 않았을 테지만 많은 그런 기회를 줬고 또 더 고마운 것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국정원을 많이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국정화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받고 갖고 우리를 얘기를 들어준 거고 우리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고맙고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은총의 한 해였고 그런데 은총은 저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2016년 그럼 뭐를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2월 4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 국정화에 찬성했던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2월 4일 날 10시에 합니다 올해가 총선이죠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심판을 하겠다 했지만 아마 총선에서 시민사회 자로 의제 중에서 아마 저희 국정화 저지네트가 처음으로 포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정화를 찬성했던 김무성, 황우여, 이정현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심판이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한번 아르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월 4일 날 저희가 일단 기자회견을 하고 2월 24일 날에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뭐를 의제를 갖고 어떻게 총선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법학계, 역사학계, 교육학계 다 모여갖고 이번 총선에서 의제 삼고 그리고 정치권한테 너는 이러이러한 걸 받아갖고 공약으로 만들고 제도하고 이거 갖고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라 하는 걸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제도를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논리를 갖고 24일 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심판을 하고 그걸 갖고 총선 12년대에서 올해 총선을 실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정화 싸움은 올해는 지난번에는 학문적으로 작년까지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역사학계가 자기 성찰한 기회가 됐다면 올해는 그걸 갖고 정치적 심판을 하는 기본 아젠다로 삼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활성화된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다이나믹한 국정화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국정화 결국 아까 변성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투쟁이 핵심적인 건 담론투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담론투쟁에서 지면 그 다음에는 뭐 안되죠 그래서 오늘까지 한 이 10강까지 강의는 3월 3일절을 기념해서 그때까지 책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필진 모임이 가졌는데 사실 3일절까지 책을 낼려고 하면 한 15일 정도 이전에는 원고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끝나면서 필자들은 다 원고를 전달해 주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저 앞에는 쭉 쓰고 뒤에 우리가 중요한 담론과 관련되는 그 유엔인권이라든지 헌법재판소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보이테스 바흐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 부록으로 원자료를 넣어 갖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 원자료도 읽어 짓게끔 이렇게 해서 책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은 이 자리에서 골든벨 행사도 할 거거든요 골든벨 행사하면서 그날 출판 기념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은총을 더 확대시켜 갖고 우리 역사학계 전체가 한번 자기를 성찰하는 인기를 통해서 성찰할 뿐만 아니라 불의 심판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3일절이 기대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 국정화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너무나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와 우리가 대항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꼭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일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거리 역사 강좌를 종강하면서요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할 건데요 잠시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일합의 무효 선언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광장에서 2시에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5시부터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6시에는 소녀상 앞에서 대학생들이 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5차 토요시가 이루어지니까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뒤를 배경으로 해서 기념 촬영하고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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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